이제 오늘 참 선거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2024년 4월 총선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막으면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걸 막지 못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대성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천신문을 보니까 인천의 범신민연대회 26개 단체가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했네요. 계양구는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여러분들 지역구였던 거죠. 여기에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기자회견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범신민연대회 26개 단체는 12월 21일 날 인천지방검찰청 정문회에서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해서 모든 공적인 그런 업무 추진이 다 중지된 상태인 거죠. 대법관들은 덮고 지역선거관리는 여러분들 그냥 조작하고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천 범신민연대는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일 계양체육관에서 제8회 2022년 6월 1일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위조투표지로 보이는 다량의 투표지를 개수하고 현장의 투표지 일렬번호를 절치 그렇게 투표지 일렬번호가 여러분들 찢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선거안위 직원이 가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렬번호를 짜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절치에서 투입하고 투표함이 비워져 있는 상황 등 선거결과 조작 범행을 하고 이를 묵인 방주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조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첫 번째 증거사진은 교육감선거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됐다가 개표장에 쏟아진 다른 투표지들과 달리 새로운 투표지를 재단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지가 인천교육감선거에서 빡빡한 행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그냥 발각이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사진들이 지금 다 남아있으니까 한 번도 접힌 적은 물론 교부된 적조차 없는 투표지다.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인쇄를 해 가지고 그냥 그거를 사전투표가 끝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개표일까지 투입한 거죠. 인천교육감선거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여러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죠. 이런 투표지들이 개표장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사람들이 다량의 위조된 가짜 투표지를 제작했고 이를 개표장에 투입했고 이재명의 경우 당일 투표지 사전투표지 모두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리의 6월 1일 보궐선거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던 경우에는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에 사용된 규칙이 10%가 나오죠. 미래통합당 후보와 어떤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마이너츠리하고 그것을 10장을 더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개표장에서 투표지의 일렬번호를 잘라서 투표지를 위조 변조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개양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 밝혔다. 이 동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죠. 이 개양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절치선이 찌되지 않는 투표지를 가위를 짜고 현장에서 다 이렇게 잘랐죠. 이것이 이렇게 그냥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개표장의 투표지의 일렬번호를 잘라서 투표지를 위조 변조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개양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투표 과정, 개표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고 다량의 일렬번호가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개표장에서 발견됐다 말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에 절치선을 잘라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한 장씩 교부하지 않습니까? 일렬번호가 붙은 상태로 여러분들 투표자에게 교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렬번호가 붙은 상태로 당일 투표지가 대거 발견이 된 겁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공범들로서 가짜 투표지를 제작 또는 반입하고 그 결과를 투표 및 개표 결과에 반영한 등 허위 공무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일렬번호를 떼거나 가짜 투표지를 반입하고자 할 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그냥 유일하게 지역신문에만 나온 겁니다. 인천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참 이게 문제가 큰데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했지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그냥 만들어낸 거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 제야점과 이런 분석해보게 되면 그게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도성훈 후보가 우파 자파 교육감 후보일 겁니다. 최계훈 후보가 우파 교육감 후보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최계훈 후보한테서 1852표를 훔쳐가지고 도성훈 후보한테 1852표를 더해 준 그런 선거가 인천교육감선거인 거죠. 그게 선관위의 전산조작을 하는 소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조작값 10%가 이렇게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인 도성훈 후보는 조작하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3%인데 조작을 해가 46% 끌어올려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계양구의 교육감 선거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실물 위조 득표제가 여러분들 발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절치선을 잘라 가지고 위 변조한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 범신민연대회 26개 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비원회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들 아무도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권호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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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